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농사 많이 접으신 분들은 유기농약이라면 다 개무시합니다. 왜? 진딤물도 잘 안 잡혀. 신가름도 잘 안 돼.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제가 개발한 건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과 많이 달라요. 화학농약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고요. 또 PLS, 우리는 농약 잔류가 없어요. 요즘에 제가 최근에 든 얘기인데요. 지역의 농약상에서 가을철에 농약을 안 판대. 왜? 자기가 팔았다가 PLS에 걸리면 벌굴 먹는데요. 그런데 우리는 농약 잔류가 없어요.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죠. 지금까지 작은 면적에서만 유기농 가능하다고 했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. 저희는 현재 큰데가 40만평 저희 방법 다 하고요. 그다음에 덕훈들도 있어요. 테이 65만평. 변홍사. 변홍사는 유기농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고요. 재미있는 건 뭐냐면 4번 방제를 하는데 농약을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제 비용이 평당 6.7만평밖에 안 들어갔습니다.